바 중에서도 광바죠. 광바는 되지 마세요. 진보가 좋아 보수가 좋아 한 이 정도까지만 가세요. 더 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켜주세요. 자기 성향 따라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는 이거는 저는 개성을 존중하자, 욕망을 존중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다만 선을 하나 정이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요. 여기 이 정도는 바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바. 이쪽은 좀 약간 과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은 안 넘었어요. 선 넘었다는 거는 이제 선 높다는 거는 양심도 버렸다는 거. 선 넘는 순간 여러분 멀리 가십니다. 바가 있고 광바가 있고 양심을 그래도 상식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이 가운데 그럼 제가 군자나 사도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군자나 아주 양심 지킴이라고 해 볼게요. 이쪽에 가까이 놓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양심 지킴이들과 건전한 상식은 그래도 어느 쪽에 쏠리긴 해도 그래도 상식을 어기면 나는 바로 반대할 거야. 이 정도 분들이 이 분들이 51%의 해계모니를 장악한 사회는요. 어떨까요? 이쪽이 있건 말건 사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모든 성인들이 와서 시도했던 겁니다.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아니 어디나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했어요. 양심적인 목소리가 났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쪽을 공격합니다. 이 자한당들 하라고. 이거 광바 증상입니다. 이해 되세요? 문정부 지지자들이, 문빠와 조빠들이 일명 어떻게 나오냐 보면 알아요. 정상상태냐 아니냐. 정상상태라면 국민들의 그런 우혹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고 전제하고 얘기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광바인 상태에서는 논리가 이쪽보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누굴 공격하냐면 바로 자한당을 공격합니다. 이 자한당 무리드라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유는요. 양심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 내가 이기냐 자한당이 이기냐. 민주당이냐 자한당이냐 이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요. 이분들도 안타까운 게 이분들의 머릿속은요.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빠들까지도 다 지금 이런 논리구조에 빠져가지고 댓글을 달아도 이렇게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검찰 수사가 조국 아주 뭐 턱밑까지 왔다. 이 검찰 토착외구들 막아야 된다. 이걸 믿는 그런 엉터리 그런 일배 같은 놈들이 있을까? 자기들 세계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똑같아요. 이번에 불교 영화 나란말사미가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지적받았어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했어요. 그때 불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 영화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놓고 불교 방송, 불교 신문에서 모두 일제히. 자, 아시겠죠? 논리 아시겠죠? 이 논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긴 맛 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도 맛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길 바랍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맛이 갔어요. 국민의 상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음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누가 지적을 하잖아요. 상식적인 지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헛것에 빠진 상태예요. 헛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빼내올 수도 없습니다. 알아두시라고요. 보살도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여기까지 간다. 금방 가요. 여러분들 잠깐 방심하면 또 어디 가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 광바들 욕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광바가 돼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도 좀비가 돼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곧장 나도 좀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몰라 괜찮아 하고 내 묵은 관념 아집 다 내려나 보고 양심분석 할 때 머리로만 분석하지 말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없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내면에서 찜찜하다 하는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살아나오고 살아나오고 이런 내공이 쌓였을 때 여러분 보살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혼자 살아나와요. 이런 난국에서도 여러분 중심 잡습니다. 딱 여기서 서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고집 부린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자명한 판단을 끝없이 해야 여기 중심에 서 계실 수가 있어요. 잠깐 방심하면 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딱 잡는 사람만이 이 중심에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양심에 투철하는 사람들만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래 서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보살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양심 강국으로 나아가는 아주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주인공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주인공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주인공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